안녕하세요. 이종필싱 대표 최범 핵심 엔지니어이자 얼굴마담 최강일입니다. 모두 풍성한 한가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카메라를 준비해봤는데요. 말씀하시죠. 이번에 연휴는 상당히 기간도 짧고 태풍도 지나가고 경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행복과 웃음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즐겁고 풍성한 추석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저희 유정피싱은 언제나 낚시인의 곁에서 든든한 돈반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 인천의 직영 매장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당일 하루 오전만 빼고 그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혹시 채비를 구매하시고자 하시거나 장비를 구매하실 분들께서는 매장으로 오시면 저희 사장님께서 또는 제가 매장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 편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풍성한 한가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